자, 일어나는가? 시-작! 시작! 천만 안 쓰면 되죠? 왜요? 방금 어때요? 아, 물건 어때? 상불령 가만히 있어야지! 어, 잠깐만, 잠깐만! 어? 원유 포장은 어디서? 아, 팡! 아, 송송아! 송송아! 그릇은 어디서 다 했지! 야, 오디오 감독님이 몸을 쳐먹는다! 당황스러워, 이게! 이게 막상 생각처럼! 안 된다니까? 아, 상불령이 걸어주냐! 아, 안 돼, 안 돼! 상불령이! 권력값에 우러보는 거야? 아, 상불령이 이렇게! 아니, 상불령이 이렇게! 재석이 형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걸어주냐! 아니, 아니야! 야, 오디오 감독님이 언제 그렇게 했냐! 안다고 그래! 큰 장이 있지! 내가 이 기기를... 예? 아, 진짜로... 아이, 무슨다! 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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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진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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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, 형, 형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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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, 형! 형, 형, 형! 상처! 아이, 시원하지! 야, 이제 안 씻었어! 발... 난 발을 씻었거든! 어, 진짜... 아, 야, 이거는 진짜 내일모레 망했이지, 승희 형. 어! 시원해! 내가 우츠로 걸어봐 내가 살짝 걸어줬잖아 난 아까 걸어줬어 재석이 형 여기도 있어요 아, 난 너 좀 씻어가지고 우리 그쪽으로도 알잖아 아, 야 진짜 괜찮아 여기 있어요 아시면 되겠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, 여기 있어요 여기부터 저쪽으로 오, 저쪽으로 오, 자희야 엄매대까지만 엄매대까지만 아, 펴플레스 아, 펴플레스